TKBN 500개 TV방송 특집 방송을 연악할 정서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정아의 인생 인생은 지금도 흐르고 가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박수로 크게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박수 바람이냐 구름이냐 방울이 하냐 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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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다행히 왔소 어디로 할 거냐고 웃을 할 거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구름처럼 그렇게 반박한 걸 잘 왔다고 생각만 참가기 하라 세상살은 원망 말고 밤을 피우고 살자 가진 게 뭐냐고 다진 게 뭐냐고 할 게 뭐냐고 나에게 묻지를 마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바람 따라 또 둘 다 가려지네 인생은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꿈처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바람처럼 인생은 바람처럼